요즘에는 말이 많은 말의 홍수시대라고 그래요 가짜도 많고 언론도 가짜 언론들이 가짜 여론 유포하고 정치꾼들 하는 거 보면 몇 년 전에 자기 입으로 했던 거 번복하고 그 말에 올무가 걸켜가지고 빼두박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많고 가문이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말의 홍수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뿐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빈깡통 같은 말이 아니라 진실로 가득 차서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세살이 돋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알베르타 안슈타인 그의 제자가 한 번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슈타인이라는 말이 말은 적게 하고 머리는 많이 굴리게 오늘 여러분 입만 무성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목을 드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거 받침 잘못 적었나? 서상철 목사님한테 본문 제목 줬더니 목사님 피읍이 맞죠? 입이죠? 아니 밥 먹는 이 입? 왜 그러세요? 오늘 성도들이 입만 무성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입이 무성한 게 아니라 몸이 무성해야지 말쟁이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몸으로 말해주는 사람들 행동으로 말해주는 사람들 행동으로 표현하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타인의 흠만 보여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됩시다 구경꾼 관중 나그네들은 말이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떠들어대요 그래서 공동체를 휘저고 공동체가 혼란하게 만들고 교란을 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건 60년 걸린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입만 무성한 성도가 있어요 말로는 청산유수 같고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말만 무성하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오늘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에서 제목을 나뭇잎이 아니라 이 입만 무성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원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교훈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6월절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튿날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가다 보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진 걸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저주하다 말라진 데 대한 교훈을 이어서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나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가범 11장 2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때는 6월절 4월달쯤이고 무화과나무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과실을 맺는다는데 6월달과 9월달에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의 특징은 열매가 맺어서 먹을 만큼 될 때 잎이 무성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걸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위선, 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마치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는 위선적인 나무였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무화과나무는 종교와 도덕적 상징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 없는 신앙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야구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삶이란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신앙은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보면 모자란 듯 보이지만 넉넉하며 두렵거나 부족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있는 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화 없는 신앙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야구서 2장 17절과 26절 거듭 강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야구서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고 100세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모리아산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은 것처럼 떠들어대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우이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인정받으려면 행함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 행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는 믿음의 종교인데 구원의 종교인데 이렇게 얄박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데 무슨 행함을 강조하느냐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이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좋고 나쁨을 분간하는 건 열매를 봄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행위의 열매가 좋으면 믿음 좋은 거고요 행위의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으면 믿음이 나쁜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는 그만이에요 적당히 은혜 받고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 변화와 열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이며 내게 남은 죄성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게으름 잠원 6장부터 21장, 23장 쭉 보면 이 게으름의 폐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으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또 일을 하다가 많은 것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일 놓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분주한 것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기의 취미 이런 데 빠져서 쓸데없이 분주한 것 이거 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은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어떻게 하면 은혜받은 걸 그걸 열매로 맺어드릴까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시장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뒤이어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실생활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종교적인 것에만 열심인 바리새 사람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이 비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 내 보던 일을 세마자 하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의 열매가 없고 장로들이 장로에 대한 열매가 없고 권사들이 권사에 대한 열매가 없고 집사 성도들이 성도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올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놓고 택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분을 뽑았을 때 그들에 대한 권은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만 번지르 하지 속이 텅텅 빈 빈 깡통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지 못한 거예요 목사다움이 없고 장로다움이 없고 권사다움도 없고 집사다움도 없고 성도다움도 없는 거 이게 껍데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과 저주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겉보기에만 번지르란 화려한 신앙이 아닙니까 입만 무성하여 이런저런 핑계만 들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살피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구부서 5장 1절로 6절에서 돈에 관해서 말씀했고 마태움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야구부 교회에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품꾼에게 좋아할 품삭을 주지 않고 재물을 쌓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성이란 영적인 문제인 것만 같지만 대단히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하다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거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한다면 헌신이 따라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보금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금은 우리에게 괴로울이 많지 정직한 것을 요구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살아도 넘어갈 수 있는 걸 우리는 그것이 죄로 간주하고 죄로 여기고 회개의 노력을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자와 사랑의 화신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 위선과 가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하는 냉혹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놈한 심판을 면케 해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개시된 쓰라린 진리를 과감히 수용하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개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쓰라린 진리를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성령의 요구에 전적으로 복중하며 오늘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을 버리고 성령의 요구에 전적으로 복중하며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수고에 마음껏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브래넌 메링은 보금이 요구하는 삶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제가 오고 제약이 옵니다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규제가 오고 내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살던 방식을 고쳐야만 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받은 직분과 직책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목사면 목사에게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에게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지만 여기 있는 주변의 성도들도 여러분을 보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열매맺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외식과 우선과 가증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라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선과 가식의 영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습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려서 새롭게 변화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인만무성한 성도가 아니고 실제 행함으로 열매맺는 진실한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이오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